자, 됐어 됐어 7, 6, 5 4 3 2, 1 됐다 돈 들어왔다 바로지요 됐어요 자 이게 이걸 또 필요로 하는구나 저거는 지금 아니면 짓기가 힘들었어 지원금 꼼수 자 됐구요 자 됐고 100% 돌아가구요 그 다음 아 의상이 또 여기 많이 낮아졌네 그 다음에는 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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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달의 건물들이 눈에 있지가 않아 아 이거 지웠냐 어딘가 내가 좋아하는 지웠나 어 있을거다 그래그래 이거 어딘가 내가 지웠고 일단 여기서 지울건데 다 지웠네 지울건 다 지웠어 지울건 다 지웠고 2단계 형태에서 지금 요구하는게 의상이야 의상 가만있어 그 의상을 지금 여기 잠깐 갔다 독도 갔다 와야겠다 근데 아까 하고싶은 얘기가 뭐야 도대체 이거 이렇게 연타로 지으면 안된다는거야? 이거 훈수질한거야? 맞아요? 아까 훈수질한거 이거야? 이거 좀 이렇게 지워놨다고 세상 망한다는거야 지금? 음 음 내가 한번 멀리 지워볼게 398 똑같잖아요 아 30 그래 멀리 해주자 이거 얼마나 말하고싶어서 답답해서 그치 가만있어봐 이거는 여기다가 갖다 짓지 가만있어봐 이거는 여기다가 갖다 짓지 이런데다 딱 지워주면 딱이야 이런데다 딱 지워주면 딱이야 파란거 적은곳에 두는게 무슨말이야 아 이게 파란색 이 도로가 아 이렇게 가면은 이 얘기하는거야? 됐어 이정도 두구요 그 다음에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 훈수하지마 이건 그냥 할게 어 이거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 이거를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걸 하면서 지금 칸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맞추면 문제가 뭐냐 내가 이게 지금 칸을 괜히 남겨둔게 아니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지금 심각한건 그게 아니야 이거 봐 자 이제 또 경기를 또 이렇게 봅시다 근데 한나라만 할 순 없나 그냥 진짜 아 여기도 은송 이렇게 갖다 붙여버렸네 한나라만은 얼마나 좋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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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생기는거야 저기서 했다는데 사람들이 자 이거는 많고 먹을 것 좀 늘려야겠네 10미만인 것들은 다 올려놓고 다시 거기서 공사해야돼 마치 그러는거 같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달에가서 노동하다가 집에 왔는데 집안일 집안일이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와서 설거지하는거 같애 그리고 또다시 일하러 나가는 느낌 적절하지 않나요? 어 자 하나만 하고 싶어 하나만 이거 하는 동안 또 다른 데가 또 막 떨어지고 있고 이러잖아 난 한명인데 아 이게 좀 빡세여 게임이 확실히 빡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까 빡세 소울까 이거는 뭐 여기다 하나 하자 와 이게 시리즈 중에 가장 쉬운거라고요? 진짜 어려운 게임이구나 이게 어? 아 이게 약초가 많이 드지 아 이 생각 못했네 또 아 이 생각 못했네 또 욕을 먹고 있다고요? 진짜? BJ들은 BJ들은 지금 그래 우리 게임 못한다 자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짓고 병원 세상을 만들어주겠지 백혈구 증식! 어 뭐야 어 어떻게 도로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아 나 테트리스 한다는 생각으로 딱 기분좋게 딱 만들었는데 저거 됐어 이제 이거 풍 이게 이제 풍부해졌지 개같은건 물이 없네 이거 아 그아 니들은 안 죽으세요 사람들 무슨 뭐 우주로 오면 무한으로 살아 좀 죽는 생명체조 좀 있어야지 어? 태어나는대로 개같은거 인구수 간주르니 뭐 어? 당연히 목마르고 물이 물이 모자랄 수 밖에 어 아 진짜 내가 뭐 대통령이야 이씨 인구수의 문체를 어 대통령 맞지 음 됐습니다 자 이제 물 좀 좋아졌구요 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분명히 또 목말라 죽는 새끼 많아요 어 물 지어놓게 만들어줍니다 전력 모자라고 그딴거 없어 도구려는 당나라에 백만 군대를 사람이요? 사람이 많고 넉넉해서 막아냈습니까? 아닙니다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시기가 필요한거에요 자 전력 모자라도 그냥 사는거 보다 반도체 반도체가 나중에 뭐야 이거 이거 왜 또 0이야 내가 방금 지었는데 이거? 아 이게 좀 많이 지어서 안녕하세요 그냥 많이 지어 어 그냥 많이 지어 야씨 너무 많이 지었네 이거 너무 많이 지었어 야 이거 너무 많이 지었어 어 너무 많이 지었어 이거는 이건 확실히 너무 많이 지었다 됐어 됐어 됐고 됐어 이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어떻게 생겨먹었었지 이게 몇 칸짜리였지 이거였나? 어 이 건물을 내가 봤던 기억이 없네 하나 지워보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있었어요? 여기 어딘가 있을거야 내가 당연히 여기다 지었으니까 녹화 녹화하고 있죠 당연히 어 이건가? 아 여기 있구나 이 근처에 있구나 어 보이지가 않아 와인 있는데? 아 여기 근처에 있네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다시 찾아봅시다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천천히 합시다 와인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이쪽에 아이씨 그냥 하나 지어 이씨 됐어 그것도 아마 모듈이 다 갖다 붙였겠지 이씨 다 모듈이 알아서 붙였을거야 뭐야 이게 원자재냐 설마? 너무 판네 내가 아 어차피 파도 돼 이거는 좀 음 와 이거 많이 드네 어저께 마이너스 5만이었는데 또 5만 됐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힘들어해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 챙겨야 돼 이게 지랄같은 게임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빡세 나는 진짜 아 아 이게 너무 힘든거야 이게 다른 시간이 아예 멈춰있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진짜로 그냥 아예 멈춰있었으면 좋겠어 하나하나 지금 할 수 있는 여유 좀 줬으면 좋겠어 하나하나 지금 할 수 있는 여유 좀 줬으면 좋겠어 됐지 이정도면 뭐야 또 생산량이 또 많았었나보네 아냐아냐아냐 이거 딱 꼬락선이 모니깐 얼마 안있어서 사냥하러 가겠다 야 됐어 됐어 더하면 이제 전력 떨어져서 힘들어 됐어 됐어 자 이러면 이제 여기는 모든거 다 채운거야 어 됐어 됐어 이정도면 이제 살만해 니네 그치? 이정도면 니네 살만해 다이오 이거 갖고와야돼 됐어 그리고 여기서 자 지금 여기서 모자른게 이거니까 뭐야 아 얘네 이거 갖고 있었지 아 얘네들이 뭘 달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의상을 지금 필요로하나? 그러네 우리 입을것도 없는데 이정도만 줘 세..세벌만 줘 됐어 이제 주가 상승합니다 이제 주가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아 그래그래그래 그리고 이거 하나 해야돼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뭐야 뭐야 이거 생산량이 아예 없었네 뼈다귀 손 생산량이 아예 없었네 이거 뼈다귀 손 생산량이 아예 없었네 이거 뼈다귀 손 생산량이 아예 없었네 이거 많이 해도 된다 이거 많이 해야돼 이거 진짜 많이 해야돼 근데 뭐가 뭐가 마이너스일이야 이거 아냐? 이게 뭐지? 안티그래브 아 이거네 아 이건 아예 안 지웠네 어 여기 여기 좋다 여기 칸수가 똑같네요 됐어요 됐어요 아이씨 SHIT THE FUCKING 하나만 날자 됐어 됐어 어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달아도 되겠다 뭐야 어 벌써 떨어졌네 와 주가 미쳤다 7만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면 아이씨 아이씨 됐어 이거는 사냥 가야돼요 이렇게 얻으면 좋은데 이거 아마 난이도 어려워서 못할거야 여기 것도 필요한데 지금 야 200, 300짜리 한번 가보자 지금 배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배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레벨 정도면은 이정도 최고 난이도도 괜찮다고 쉽다고요? 그래 컨트롤을 해보자 이 시각은 마치다 그럼요?